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기대교 교육 정기수입니다. 정치 맞은 국민 교육으로 열심히 사랑한 일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인물들과 다같이 저를 항상 사랑했잖아요. 동사무여서 어메풀과 의사는 정희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인지 관심과 또한 그것을 보면 그 눈, 나의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 그런 태국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반영해 바꾸잖아요. 그렇듯이 그 관심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열심히 해나가기로 합니다. 이 길을 처음이라, 누구에게나 처음은 없겠지만요. 이 길을 저에게도 처음이라 항상 배우는 태도, 일단 그 태도를 갖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살아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행복한 금상,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과 저희들에게 노력을 하여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마취, 국민의힘, 전수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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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